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힐러 타로마스터 정예도 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지금 하는 일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서 가장 얻고자 하는 것 한 가지만 집중해서 생각해 주세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준비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포도, 딸기, 오렌지, 파인애플, 복숭아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구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의 과일만 선택해 주세요 그럼 선택하실 시간을 잠시 드릴게요 선택하셨죠?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카드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포도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제가 뽑아 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소울님께서 하시는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구요 두 번째 카드는 14번 템퍼런스 절제 카드가 나왔구요 세 번째 카드는 네 3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자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다 컵, 컵, 컵이라는 거 물론 여기는 14번 템퍼런스 절제 카드는 메이저 카드지만 어쨌든 컵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컵이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어쨌든 숫자로 1, 2, 3의 늘어나는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소울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서 얻고자 하는 것, 얻게 될 것 그것 하나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컵이 나왔다라는 거는 사람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이스 1번 그런데 물이 넘치고 있죠 그건 이제 새로운 인맥을 만든다 아니면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 얻게 된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한쪽에서 한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세 명이 이렇게 같이 조화롭게 춤을 추게 되죠 자, 만약에 직장에서 지금 앞으로 내가 얻게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여기 있는 포도를 선택하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있는 이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부업 또는 내가 따로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나의 종착지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얻게 된 어떤 경험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내가 사람을 꾸려서 함께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이것이 돈과 관련 없는 어떤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혹은 뭐 모임이다 뭐 아니면 내가 어떤 걸 배우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겠습니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소울님께서 지금 하는 일이 어떤 건지는 이제 다 다르겠지만 생각하신 것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나 영감 거기다 플러스 어떤 정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만으로 내가 자리를 잡아서 돈을 벌고 뭐 이렇게 열매를 맺고 이런 거는 이것만으로는 아니지만 나중에 내가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꽃을 필 수 있는 기본 토대 토양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다 물이 넘치는 카드 컵 3번 컵 카드들이 같이 어울리는 카드 이런 걸 봤을 때 즐거워요 네 이걸 하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행복하고 즐겁고 내 마음에 정화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네 9번 어치브먼트 성취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컵이죠 컵이 근데 9개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성취도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9에요 숫자로 9라는 건 뭐냐면 숫자가 10이 완성인데 9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 10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소울림만의 사업 아니면 소울림만의 일 혹은 뭐 지금 생각하는 일 외적인 어떤 부업 이런 걸로 이제 10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울림이 얻을 수 있는 건 9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10은 아마 다른 형태나 다른 일을 통해서 채울 수 있을 거다 이렇게도 조언점으로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소울메세지 카드를 조언점으로 마지막 한 번 더 볼게요 네 임브레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포용하세요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품어주세요 더 큰 내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소울림께서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 그 다음에 아이디어 이런 것들 다 분위기 자체가 지금 밝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두운 면이나 아니면 나의 상처 트라우마 그 다음에 누굴 미워하는 어떤 원망 이런 것들은 이제는 드러내지 마시고 어느 정도 품어주고 그 다음에 승화시키고 하시면 더 큰 소울림이 되고 더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 같아요 네 그러면 포도를 선택하신 소울림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림들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물질에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 보세요 물질에 마음을 담는다는 말이 생소하시죠 그런데 이것만큼 확실한 감사의 표현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받았을 때 마음이 열릴만한 선물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보시고 선물해 보세요 소울림은 달될 운명입니다 딸기를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 제가 뽑아 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소울림께서 하시는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4번 컵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2번 더 하이 프레스티스 고위 여사제 카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 7번 더 첼리어트 전차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카드가 지금 좀 강력한 카드 두 장인 성모 마리아 카드라고 불러는 고위 여사제 카드와 그 다음에 전차 카드가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소울림이 하시는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번 컵 카드 지금 금잔 세 개에 하나를 더 줘도 이 사람의 표정은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좀 짜증이 난 것 같기도 해요 금잔 하나가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건데 이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소울림께서 나에게 의미 없는 거에 대한 관심이 꺼지고 그것이 뭐 돈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보여지게는 좋아 보이는 일이라도 내가 관심 없으면 안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번 고위 여사제 카드는 뭐냐면 이것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 어떻게 보면 내가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일 나의 어떤 정신과 철학이 담긴 일 일을 할 때 이 고위 여사제 카드가 나와요 그리고 한 분야에 전문가나 나만의 영역이 구축되어 있을 때도 이 카드가 나와요 거기다가 7번 더 철리어트 전차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전사예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밀어붙이고 싸우고 그리고 이기고 내 걸로 성을 만들고 쟁취하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전투력이 있고 진취적인 그런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사제 카드와는 좀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는 반대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 세 장으로 봤을 때 자 이제 두 가지인데 소울림이 얻을 수 있는 건 첫 번째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찾게 된다 그 다음에 나의 천직을 찾게 되는 그거를 이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소울림께서 이미 내가 이 일은 나의 천직이고 정말 내가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일을 이미 찾으셔서 그걸 생각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거를 뽑으셨다면 여기에 있는 이 7번 더 철리어트 전차 카드가 소울림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전차 카드는 뭐냐면 내가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일을 추진하게 되고 그 일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서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성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얻는다기보다는 내가 목표한 바를 짧은 시간 내에 성취를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근데 사실 시간은 짧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근데 이 여사제 카드는 과거부터 소울림이 준비해온 것이 보여지기에 짧은 거지 사실은 소울림의 어떤 내공 그 다음에 준비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 한 번 이게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소울림께서 얻는 것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면 천직이라고 아직 할 정도의 생각을 일을 못 찾으셨다면 천직을 찾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천직을 찾으신 분은 이제 많은 것들을 내가 쟁취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예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여왕의 칼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냉정함입니다 그리고 단호함이에요 이게 어떤 내 감정 마음에 의해서 결단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을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나를 나아가는데 뒤에서 끌어당기는 그런 마음 에너지 인간관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제 내 스스로 정리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가 정리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회사와의 정리가 될 수도 있고요 소울님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제는 머리로 생각할 때 정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단호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치고 나가야 되는데 나에게 짐이 되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속도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점 카드까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제가 소울 메시지 카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게요 listen listen 경청하세요 말하는 대신 들으세요 상대방에게서 답을 찾게 됩니다 어 정리라는 키워드 뒤에 이 경청이 나왔다는 건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울님께서 지금 뭔가 이제 잘 안 풀리거나 아니면 내가 정리를 해거나 뭔가 이제 좀 거리를 둬야 되거나 그런 어떤 과정에 있을 때 내가 말을 많이 한다기 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좀 많이 들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찾게 된다는 조언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딸기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물질에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 보세요 물질에 마음을 담는다는 말이 생소하시죠 그런데 이것만큼 확실한 감사의 표현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받았을 때 마음이 열릴만한 선물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보시고 선물해 보세요 소울님은 달 될 운명입니다 오렌지 오렌지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4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나이트 오브 왕즈 기사의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4번 칼 카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소울님께서 하시는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선 여기에 있는 4번 동전 카드 돈을 발로 밟고 머리에 지고 움켜잡고 있어요 동전을 이게 정말 돈이거든요 소울님께서 이 일을 하면서 목표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선 동전이 나왔으니까 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만약에 시험 준비라고 한다면 원하는 정도의 어떤 성적 혹은 합격 통보가 될 수도 있고요 각자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서 명확한 목표가 있겠다라는 것을 이 4번 동전 카드로 알 수 있고 그것을 명확하게 소울님 걸로 만든다 그러니까 얻게 되는 것은 소울님이 지금 목표한 돈이든 아니면 어떤 결과든 그거를 명확하게 얻겠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대신 그걸 얻기 위해서는 나무를 든 기사 카드 나무가 불의 에너지예요 거기다가 기사도 불 청년이거든요 청년 에너지기 때문에 불이거든요 그럼 불의 불 카드 굉장히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건데 만약에 육상 선수로 한다면 이 기사의 나무 카드 같은 경우는 단거리 선수예요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처럼 길게 완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나서 4번 칼 카드 휴식을 얻는 거죠 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약하자면 지금 하는 일에서 소울님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목표하는 바를 얻고 어느 정도의 휴식 시간 그 다음에 내가 안식하는 그런 시간까지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건 나중일이고 지금 현재 소울님께서 목표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올인해야겠습니다 라고 제가 조언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편안하게 좀 쉬는 시간까지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원하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명확하게 얻을 수 있다는 깔끔하고 좋은 내용의 타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예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10번 컵카드인 패밀리 가족카드가 나왔어요 가족카드가 나왔다는 건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일에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족의 도움이 있을 수 있겠다 도 볼 수 있고 또 성취한 후에는 이렇게 이제 오붓하게 식사를 나누듯이 가족들에게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성취한 후에 이 휴식 시간에 가족들 좀 잘 챙기고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라는 조언점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아까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 과정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까지 조언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볼게요 네 인조이 카드가 나왔네요 즐기세요 작은 것부터 즐기세요 즐거운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고 계시는 일 목표 명확하고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 순간도 매순간 매순간 돌이켜보면 굉장히 즐겁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들이니까요 힘이 들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지만 지금 이 작은 것부터 계속 즐기다 보면 이 일에서 열정을 다하면서 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기는 이 즐기세요 문구 한번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렌지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물질에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 보세요 물질에 마음을 담는다는 말이 생소하시죠 그런데 이것만큼 확실한 감사의 표현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받았을 때 마음이 열릴만한 선물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보시고 선물해 보세요 소울님은 달 될 운명입니다 파인애플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제가 뽑아 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소울님께서 하시는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3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네 킹 오브 펜타클스 돈을 든 왕 카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 네 3번 엠프레스 여황제 카드가 나왔거든요 제가 왜 그랬냐면 여기는 돈을 든 왕 카드가 어떻게 보면 돈의 왕이기 때문에 동전의 왕이기 때문에 금전운으로 보면 거의 뭐 최상위 레벨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최상위 레벨이 있어요 메이저 카드인 3번 여황제 카드가 풍요의 끝 카드거든요 그러면 1, 2등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풍요의 1등 2등 그래서 소울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그냥 딱 얘기하자면 큰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거기다 또 앞에 나오는 카드는 3번 동전 카드 동전이에요 금동전 그리고 교회 건물을 짓는 모습의 3번 동전이라는 건 도와줄 수 있는 귀인 같은 동업자 아니면 뭐 직원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회사가 있을 수 있고 전문 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울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소울님이 큰 돈을 벌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람이나 회사를 만날 수 있는 운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직장 생활로 보셨다면 돈을 든 왕카드와 여황제가 나왔다는 건 이 직장에서 내가 임원이 되거나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와서 창업을 해서 내 회사의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서 소울님께서 그냥 저는 마음 편히 크게 돈과 관련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 카드 정도를 봤을 때는 웬만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큼 이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큽니다 이 세장을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돈을 많이 벌면 나쁘진 않잖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소울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방향을 잡아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소울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돈을 이걸 통해서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예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휠 오버 포춘 운명의 수레바퀴거든요 포춘이 어쨌든 운이라는 뜻인데 운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지금 보시면 하늘에서 손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밑에서 땅에서 또 이렇게 손이 올라가서 두 개가 맞닿죠 이거는 뭐냐면 어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울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큰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어떤 주기를 얻고자 하신다면 좋은 인연 좋은 회사 여기 나왔던 3번 동전 이거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좋은 인연을 만나야 소울님께서 원하는 어떤 금전과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직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잡는 것 그 인연을 먼저 내가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 볼게요 아 커넥트 연락하세요 먼저 용기내어 연락하세요 행복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회사가 있거나 하면 먼저 용기내서 연락하세요 행복한 대화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파인애플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물질에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 보세요 물질에 마음을 담는다는 말이 생소하시죠 그런데 이것만큼 확실한 감사의 표현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받았을 때 마음이 열릴만한 선물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보시고 선물해 보세요 소울님은 달될 운명입니다 네 복숭아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제가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소울님께서 하시는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17번 더 스타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6번 더 러버스 카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 퀸 오브 컵 여왕의 컵 카드가 나왔어요 어 이 세 장 다 어떤 에너지냐면 어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 이렇게 굉장히 좀 따뜻하게 넘쳐나고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여기는 이 스타 카드 이거야말로 정말 누군가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즐겁고 행복하고 아픈 사람이 병이 낫고 그런 에너지의 카드 이게 힐링의 카드이기도 하고 영감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러버 카드 말 그대로 사랑이죠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하고 있는 일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일이 점점점 도와지고 여왕의 컵 카드 컵은 마음 감정 사랑이거든요 물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왕도 여성이기 때문에 물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랑의 사랑 카드 마음의 마음 카드예요 자 이 세 장을 봤을 때 소울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로 얻을 수 있는 건 우선 내 마음의 행복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일 일을 찾게 되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하시는 일에서 당장 어떤 어 가까운 미래에 있을 성취 뭐 성과 돈 이런 것만 지금 집중하실 것이 아니고 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을 어떻게만 만날 수 있을까 혹은 지금 만약에 솔로고 좋은 인연을 만나길 원하신다면 이 일을 통해서 어 잘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나중에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인연을 만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좋은 사람 좋은 마음 행복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디가 만약에 좀 몸이 안 좋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치유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깐요 그것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소울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정 반대 카드가 나와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별로 그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있는 이 에너지들이 있어야 그 뒤로 돈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충만하고 내가 긍정적이고 행복해야 그 뒤로 좋은 인연이 오고 그 인연으로부터 또 금전운이 오고 그것이 또 다시 선순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소울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뭘 가지셔야 되냐면 건강함과 행복함과 좋은 인연 사랑 이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깐 그걸 먼저 어떻게 하면 얻고 내 걸로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부자의 그림 카드를 좋은 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예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3번 컵 카드인 조이 카드가 나왔네요 즐거워 보이죠 3명의 사람들이 건배를 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 축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조이 즐거움이죠 다 카드가 스타 카드에 러버 카드에 여왕의 컵 카드에 즐거움 카드에 너무 행복한 카드들만 나왔어요 소울님께 지금 중요한 거는 돈과 어떤 명예와 성취보다 소울님 스스로의 마음의 행복 그 다음에 치유 힐링 사랑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지금 하는 일로 얻어야 되고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 볼게요 Let go 내려놓으세요 매달리지 마세요 우주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줍니다 네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고 깊이 있는 메시지의 카드가 나왔네요 아마 지금 이 메시지를 보시면서 소울님께서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매달렸던 것 집착했던 것 불안해했던 것 그런 것들 내려놓으시면 우주가 알아서 다 소울님께 필요한 것들 가져다 주니깐요 내려놓으시고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 이런 것들로 소울님에게 가득 찰 수 있도록 우선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복숭아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물질에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 보세요 물질에 마음을 담는다는 말이 생소하시죠 그런데 이것만큼 확실한 감사의 표현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받았을 때 마음이 열릴만한 선물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보시고 선물해 보세요 소울님은 달 될 운명입니다 달 될 운명입니다 소울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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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될 운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